어디가? 와 이거 내려놔도 돼요? 형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? 존나 쓰잘데기 없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? 내버려야지 사지 말라는 거 샀어 이게 뭔데? 배부도 빨렸네요? 그게 필요하면 사이지 이럴수다 근데 요새 이런 거 많이 신었더라고요 사실 레인부츠는 꼭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헌터 부츠는 날 안 온다고 해서 비오는 한 번씩 하면 기분이 너무 좋다고 진짜 이쁘다 형 이게 찍으려고 이거 때문에 산 거라고 내려놓을게요 쇼핑몰 보내셨어요? 별로 안 예쁘구나 네 제 생각은 안 돼요 보여드릴 건 없고 미지에노가 선물을 줬어요 촌스러운데 예쁜 그런 느낌을 원한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걸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블링블링한 화이트 앤 골드 이거는 이제 이소 라는 국내 브랜드의 신발이고 이거 거의 진짜 일주일 넘게 쉬는 거 같아 너무 편하고 네 스타일이어가지고 하지만 미지노가 왔으니까 미지노 근데 신발끈 들어가는 홀이 되게 특이하네 굉장히 미래적이라 할까 일자 끈에 맞게 일자로 되어 있네 신기하다 허잉! 와 근데 굉장히 작게 나오네 280을 신고 있는데 굉장히 타이터구나 되게 작게 나온다 이거 여기가 엄청 들려있다 난 이런 거 좋아 여러분들은 좀 더 무난한 컬러를 한번 미지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촌스럽고 예쁜 느낌으로 신발 포인트로서는 트렌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거는 좀 무난해 나는 이소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잠깐만 신어도 이렇게 돼요 잠깐만 신어도 이렇게 더 올라와요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신었거든요 계속 이만 신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만약 비 맞고 이러면 이게 좀 벌어져 요런데가 좀 벌어지고 손상이 좀 빨리 되던데? 다 겪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편집하면서 좀 찾아봤거든요? 근데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 이제 미지노 랑 밴드랑 소라야마랑 콜라보하는 제품인데 웨이브 프로페시 컬러의 샴펜 올드 발매가가 39만 9천 원 이게 근데 출시일이 아직 출시가 안 됐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섹시합니다 감사히 잘 시켰습니다 박고포차에 왔습니다 고마워 도전 여러분 저는 신이예요. 신이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. 형 어디 가요? 저는 화장실이요. 어디에 찍어요? 유튜버 많네요. 저 화장실 간다니까. 그렇게 안 찍는데 대전 하신 것 같아요. 아 남편이 문제예요. 저 비유변 자거든요? 맞아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겨울씨 초밥이로 가. 언제까지 찍어? 언제까지 찍어야 되는데? 야 나 찍어봐. 방금 제가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뒤에서 기다리던 애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? 뭐라고? 저 혹시... 저 혹시 재달님 아니세요? 저 아니에요. 재미없는데요? 오우. 재미없을까? 식사 싫어. 아 낼씩 모여줘서. 이건 뭐예요? 국가탕이요. 이건 뭐예요? 예쁜 CD. 감사합니다. 먹을 때 그렇게 먹어요? 그럴 때 이렇게 먹어요? 난 뭐 머리가... 넌 밥 안 먹었어요? 맛있다. 네. 밥 안 먹었어요? 언니빈 뭐예요? 그녀한테 빌렸는데요? 너무... 근데 왜 그래 오늘? 술 많이 먹었어요? 원래 왜 그래? 설이 오늘zy Younger을 물어 나밖에 안 모은 거 같은데 캐나 광부에요? 캐나 광부아서 참 좋겠다 저 설이가 Suger라고 안 본 사이에 많이 바꾼네 설이는 원래 yang 매우 beginning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신나는 건 그때 처음이야 우리 다 만난 거는 진짜 오래 inne 주세요 말 찍어 사지! 찰칵! 보장아만, 카메라 무빙도 주면서 찰칵! 여기서 3명을 치고 여기서 2명을 치고 여기서 3명을 치고 야 그거 부담스러워! 이거 틀리면 어떡해? 다시! 다시요! 계속 다시! 겁나 맛있어! 나 먹기 없어! 너 먹기 먹방 먹을 거야? 안 먹어! 안 먹는다고! 안 먹어! 안 먹어! 먹방 계속해서? 하지마! 먹기 먹방 먹을 거야? 네! 먹기 먹방 먹을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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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형 영상 보잖아요! 여기가 먼저 왔어! 나는 한참 전에 샀어! 내가 내구나 못 잤어! 내 옛날 영화 사과! 아마 비슷하게 살 수 있는 거 같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빠가 이겼어! 오빠 거 거 거 따라 샀어! 너는 안 돼! 안 돼! 안 돼! 얘가 난장을 다야 할 거고 하니까 야 난장으로 왔어! 난장으로 왔어! 난장으로 왔어! 난장을 못 가면 장바를 못 갈까? 난장으로 왔어! 부름 스튜디오 왔습니다! 근데 앞에 깡패가 있네요. 요즘 보면 홍대에 이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. 우리 시발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번 찍어야지! 지구여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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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야지! 여덟자? 우리 여덟 명이야! 뒤로. 아 제일 뒤야. 쟤 바로 앞에 쓰세요. 2만 원? 야 2만 원이라고? 여덟자! 여덟자! 아 여덟자에 2만 원 나쁘지 않지. 2만 원. 야야야! 내려와! 씨바 내려와! 야 너 뭐하냐 진짜로! 셀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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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갑시다! 빨리 빨리 빨리! 나도 줘! 나도! 야 이거 좋다 여기! 야 이거 내가 활약한 거 없잖아! 책이 얼마 나오잖아! 하하하하하하 감성! 난장에 왔어요! 비포에 왔어요! 비포에 왔어요! 진짜 어렵다. 50을 맞는데 어? 근데 이 잠 받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는지 알아? 바호! 헤이 렛츠고! 이거 한 여덟 번 더 할 거니까 제가 어거지로 다 끼워 맞출 거니까 기다리기만 하세요! 계절! 고철점! 형 너 이거 비주류야? 난 바호야! 바호! 레전드 링! 바보 바보! 형 이거 비주류에요? 하지만 난... 바호! 바호! 레전드 링! 사람 목걸이 안 함? 사람 목걸이 안 함? 바호! 아 안돼 안돼 안돼! 난 바보! 이건 바호! 뷰티풀 버터플라이 링! 레전드 링! 레전드 링! 바호! 바호! 아 이거 남이 잘 나갔네! 어? 이거 뭐야? 이거 바호! 이거 바호! 이거 바호! 뱅뱅뱅! 바호! 이게 쓰임에 못 오는데? 바호! 레전드 링! 바호! 버터플라이! 미스티뿔 링! 레전드 링! 레전드 링! 바호! 레전드 링! 레전드 링! 레전드 링! 리포 선라인 좀 부대찌개에요! 이거 맛있어요! 야 이거 봐! 이거 누가 시켰어? 와 와... 이게 누가 시켰는데? 이거 뭔데? 야 이거 왜 서 있는데... 이게 뭐야? 이게 무죽력 라볶이에요? 어 라볶이요! 우와 이거 끓이면 면이 풀어지면서 라볶이처럼 풀릴 거야 우와 그냥 끓여서 담조면 돼 그냥 기가 맥키는 거 하나랑 서비스 하나랑 쓰려고 했는데 야 근데 이거 기가 맥키는 거에다가 서비스를 줬어 우와 이거 서비스야 이거는? 유튜브나 해볼까 진짜 해봐 해봐 얼마나 어려운줄 알아야 돼 유튜브랑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형 형 나 진짜 해면 안 되네 그러면 저에 대한 하면 왜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세요 우리가 왜 설명하니까 그냥 하면 하는 거지 그거 돈 나눠줄 것도 아니겠지 근데 한번 해봐 나도 그냥 술집에도 한번 해보게 너 돈 잘 보니까 술집에도 나도 한번 해보게 형 저 제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박창대사 아 그 잔망한 잔망한 채널 그냥 해보면 안 돼 형 그래도 영상 한 20개는 올렸어요 알만 아니 진짜 영상 20개 있다 올리기는 올렸어 한참 잘하도 안 했지 이거 내꺼 보고 샀다며 그쵸 다 형꺼 보고 샀죠 이거 형꺼 영상 다 보고 진짜 다 형꺼 보고 산 거야? 니가 신은 거면 돼 야 근데 신발이 야 신발이 이거 맞아? 그 짝승이가 심어서 막 울었어 신발이 야 아무리 나이키의 퀄리티가 이상하다고 해도 야 이거는 어떻게 신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? 멕시코 한 달 내내 이것만 신어야지 멕시코에서 샀지 이거 어? 아니 사서 신고 간 거지 근데 편하게 되게 편해 덩크가 어떻게 편해? 덩크가 어떻게 편해? 이거 엄청 편한데? 너무 늘어난 거 같은데 이거? 아 그리고 최근에 그것도 샀다 에어포스 2개 샀다 슈퍼리티가 그거는 뭐 그냥 사고 보라고 해가지고 내 박장대석 씨 너 이렇게 해봐 꼬마 너래 히브디부시랑 하나 보였다 저 이럴 거야 사...주... 저거 뭐지? 글씨가 너무 거지같아서 그 지랄하네 중국 유학생이라던데 중국가 하나도... 쩡쩡거름 라드에 왔습니다 여기는 갑정의 메인 카페라고 할 수 있는 라드예요 메인 카페야 이게? 거의 메인이죠 합정에서 라드 모르면 간첩 그렇죠 저 출연료 받는가? 아 이거 저 혹시 이거 출연료인가요 혹시? 아 여러분이 기획된 협찬일 수도 없어 이렇게 들고 마셔네 ppm 둘 다 지갑 안 들고 갔다서 내 돈 내 사이잖아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너무 짧아 아 1번 같다 한 번에 아 42 그러니까 어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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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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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떻게 못됐어 다 돼 버려 집 못 간다 우리 이제 형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갑자기 빨라져 어 빨라져 빨라져 야 이거 전날 어렵구나 아휴 방금 된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임마 오오오오 대박 오오 클럽 가야겠네 브라운 가야겠는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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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휴 아ED 아휴 아휴 아휴